한국분들은? 하야님 어서오세요 하야 하야 하은이라고 하면 될까요? 하이은돌이 은은 외국인도 있어요 어? 말레이시아꾼이군요 어떻게? 잠깐만 이 말레이시아꾼이랑 이게 어모으 대화가 됩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어? 바레인 바레인? 두바이 근처? 두바이 근처 와우 와우 또 필리핀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어마어마스를 해야 되지? 대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게임은 만보 공통을 해서 와우 허어우 그러다가 바이러스를 정의 빠르게 잠시만요 была 피니아 하하 아니 이거를 대화 없이 잠깐만 영어로 나 진짜 아니 이거를 아니 이걸 범인을 어떻게 잡을 거야 그 영어로 일단 저 저번 찍어서 범인이든 아니면 죽여 어쩔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해 그러면 아니 오 천발비를 것 같아 자 일단 그러면은 뭐 자 하얀 님하고 옐키 님이 하얀 님이 그 어디라고요? 두바이 쪽? 아닌데 말레이시아 님이 누구야? 자 일단 뭐 갑니다 나 죽은 줄 알았어 외국인 죽었어요 외국인 죽었어요 운명하셨습니다 아 운명하셨어요 오늘 채팅을 봐야 된다 했지 너무 없어서 하얀 님 운명이니까 힘들다 뭐 한 거야 방금? 무슨 플레이어 이걸? 잠깐 했다고 계속 그래서 자수한 거예요? 그런거에요 아 자수한거에요? 저 그 다음 날 다시 가볍게 또 고맙습니다 예정